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대전과 세종, 충남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일부 지역에선 역대 9월 최고기온이 경신됐습니다. 오늘 대전과 금산의 낮 최고기온은 34.3도로 역대 9월 중 가장 높았으며 이외도 공주 유구 34.6도, 세종 금남 33.4도, 계룡 32.8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의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. 기상청은 당분간 뜨거운 동풍이 계속 부는 데다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며 충청권의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.